여러분 과학실험 좋아하죠? 집에서 직접 과학실험도 하고 자연스럽게 과학의 원리까지 이해할 수 있는 영재의 과학노트를 소개해드릴거에요 영재의 과학노트 마루 초등학교 1학년을 위한 기초과학실험으로 과학적 실험을 통한 원리의 이해 포기심 해결과 재미를 선사하며 과학적 사고를 심어주는 과학실험교육 영재의 과학노트 나노 초등학교 2학년을 위한 창의과학실험으로 과학담목 준비단계 다양한 과학적 원리 명침들을 본격적으로 접하게 되는 기본에 충실한 과학교육 영재의 과학노트 피코 초등학교 3,4학년을 위한 영재의 과학노트로 교과과정이 포함된 창의적인 심화과학교육 영재의 과학노트 펜토 초등학교 5,6학년을 위한 중학대비 과학실험으로 초등학교 교과정의 복습과 중학교 과정을 예습해볼 수 있는 과학실험교육 마루, 나노, 피코, 펜토 체계적인 단계로 과학에 대한 흥미와 이해력을 높이는 영재의 과학노트 프로그램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분야에 교과과정이 골고루 포함된 창의 교육입니다 매월 새로운 과학실험이 4개씩 한 박스에 담겨 집으로 무료 배송이 되어 연간 정기구독 시에는 총 48개의 실험을 직접 해볼 수 있는데요 매월 만나보는 영재의 과학노트의 구상품은 실험에 대한 핵심 내용이 포함된 실험 안내지 모든 준비물이 포함된 실험 교구 진짜 세탁기처럼 도네요 세탁기 만들었어요 세탁기 실험 내용과 학습 내용이 담긴 실험 교제 워크북 미니 세탁기를 통해서 여러가지 원운동을 알아보고 회전운동도 알아볼 수 있었고 90녀 원운동하는 물체가 원의 중심 방향으로 향하는 일정의 과학실험 탐구 보고서도 작성을 해야지 2021년 투명컵이 모터를 회전운동의 원심력에 의해서 송구하고 혼자 실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교제에 삽입된 qr코드 또는 미래과학교육원 유튜브 채널에서 실험 동영상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초등교과 완벽 대응 과학공부 책교육대 직접 해보는 실험 위주의 교육 어떤 것이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더 선명하게 남을까요?